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아침까지 영주와 봉화 등에는 5에서 15cm, 대구와 경북 남부지역은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거나 5에서 1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6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 영주, 봉화, 경북 북동 산간지역의 대설 예비특보, 내일 낮에는 경북 북부 산간과 동해안지역의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 영하 0.8도 등 영하 7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도 등 1도에서 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에 밭농업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직불금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방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혼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직불금도 생색에 그치고 있어서 농가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조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까지 26개 품목에 지원되던 밭농업 직불금이 내년부터는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조건분리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과수원이나 시설재배작물, 약초작물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재배지에는 헥타르당 40만원, 내년에 처음 진입하는 장목에는 헥타르당 2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밭농업에 이용된 곳입니다. 최근 3년간 하나라도 농사를 짓지 않거나 밭작물이 아닌 다른 농사를 지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난 2001년 논농업 직불제가 시행될 때도 이 같은 규정으로 상당수 농가에서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업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어떻게 갈지는 모르죠. 발표를 안 하니까 그걸 좀 속시원하게 일찍이 농민들에게 해소될 수 있게 말이죠. 농산당국 역시 밭 직불금 시행에 따른 구체적 시행 방침이나 적용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이 하달되면 저희들이 농가에 직접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농촌 해설상 1헥타르, 즉 3천평 이상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직불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원금액을 너무 농가에 참말로 생색내기 위주로 인내만 내지 말고 좀 확대해가지고 대폭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밭 직불금은 지목 제한이 해제되면서 농농사에서 소동이 높은 밭농소로 바꾸려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보여 쌀 식량 주권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뉴스 조동진입니다. 상주 출신 김종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제도가 신설되고 보험료의 50% 이상을 국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합니다. 농업재해율은 2012년 기준 1.3%로 전체 산업재해율 0.59%에 비해 배 이상 높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강도, 농기계, 농약 사용이 계속 증가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지난해 대구의 소비자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로 서울 1.4%, 부산 1.5%, 경북 1.2%보다 높았으며 전국에서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1년과 2012년 대구의 물가 상승률은 각각 4.2%와 2.4%로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대구의 주택 수요자들은 현재 시장 상황을 상승세로 판단하고 있지만 체감 정도는 조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구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53.5로 한 달 전보다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구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7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6.3으로 넉 달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스마트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행해 관람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경주 불국사 등 문화재 현장에서 안전 제보와 방제 모니터링, 훼손 신고, 안내 오류 등 문화재와 관련된 종합적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문화유산 탐방과 해설 안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인 남한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에 탑재되어 제공됩니다. 대구 수송구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 시설물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면제와 함께 시설 설치도와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일부 서류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허가신청서와 원상복구계획서, 이행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는 밟아야 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특별 단속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